변함없이 우리에게 인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인마누엘로 오신 구세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참 여러가지 모양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장이 좀 정체되고 60년대 70년대처럼 그 열정이 좀 사라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코로나의 그 여파로 인해서 또 모이는 숫자도 좀 많이 줄어들고 또 교회적으로도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성탄주일 인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교회가 좀 능력을 상실하고 힘을 상실했을까 제가 유럽에서 10여 년 동안 공부하면서 참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종교계획을 일으키고 엄청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유럽에서 이제는 교회가 거의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겁니다. 모이는 숫자도 줄어들고 또 일반적으로 모여도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태어나신 그런 분들만 모여서 지금은 아마도 이제는 그분들이 거의 돌아가신 그런 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가보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우리나라도 그 예외는 아니다. 한때 정말 1970년도인가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 오셔서 그 여의도에 백만이 넘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집회를 이루어온 것은 최초라고 합니다. 그러한 엄청난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이 결신하고 또 헌신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가 성장하고 또 보기에 그야말로 10대 참 대형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의 일곱개 여섯개 일곱개를 차지하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외적인 부흥의 양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을 때부터 희한하게 이것이 점점점 하락세로 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대개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지 눈에 보이는 외적인 눈에 보이는 어떠한 건물 또 헌금 또 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과 그 사역에 치중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인마 누엘 하나님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빌리그리안 목사님은 미국 교회를 향하셔도 이렇게 말해서 경고의 말씀을 했어요.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빼버리면 95%가 사라져버린다. 그 사역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거꾸로 성령의 역사는 5% 정도밖에 안되고 95%는 성령이 사라져도 계속 진행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말 같지만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맨 마지막 교회가 어떤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그 책망은 뭐냐? 너희가 좀 신앙을 뜨겁게 가지라는 거예요. 뜨겁게. 그 신앙을 뜨겁게 가져서 미지근한 신앙을 이제는 버리고 좀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가진 그 신앙들이 내가 토쳐버릴 정도로 참 그야말로 구역질이 난다. 직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이제는 과거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간파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너의 가련하고 정말 불쌍하고 연약하고 헐벗은 그 모습을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권고의 말씀은 바로 우리 현대교회 우리 한국교회에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복하는 그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에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은 이 불이라는 건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금이라는 것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금같이 불에 연단한 금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라는 그러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접하고 있는 겉으로는 부여하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많은 참 거대한 성전과 교회와 건물과 많은 숫자를 자랑한다고 하지만 과연 현대교회가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가 소금의 역할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가 얼마나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물론 그 비난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무슨 독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욕설을 듣는 그야말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러한 교회가 마치 소금이 쓸데가 맛이 없어서 버려지는 듯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주님의 라우디게아를 향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이 바로 뜨거운 신앙의 해결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똑바로 뜨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감고 들으면 이게 제대로 들려져요 졸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그 깨어있는 것은 바로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결코 헛되이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처방법이라 이거예요 첫째는 뭐냐 문 밖에서 두들릴 때 우리가 그 문 두드리는 주님의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음성 여러분 이 목자가 양을 칠 때 그 양은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양은 1미터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요 눈이 매우 어둡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좋은 것은 귀가 밝아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리 오너라 이런 말이 들리면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가 아닌 사람이 이리 오너라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물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양들은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목자가 가는 길을 음성이 들리는 곳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양들이 주님을 따르면 뒤에 따르는 양들이 그 지도자가 되는 그 양물이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 밖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줘야 된다 문을 열어주게 되면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밖에 계시는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 그래서 들어오신 그 주님께서 뭘 하시느냐 우리와 더불어 먹는 거예요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고 너희는 또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먹는다는 말을 왜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것보다도 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식구다 그렇게 말하죠 식구 함께 먹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하시면 우리와 함께 식구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또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천성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인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인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경우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구원의 천국포금을 전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인마누엘 하나님 그 인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빌 존슨 목사님은 천국이 지구를 침공했다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말이 저는 참 맞다 바로 이 지구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사탄과 그 무리들이 이 지구의 왕으로 이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었을 때 얼마나 참 수많은 사람들이 도적질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고 그야말로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해야나올 수 없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을 뭐 했어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시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 2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도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시도 주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지만 그러나 마귀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소식이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회를 시작하면서 그 나사렛 고향 동네에 가서 회당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봉독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호된 자에게 자유를 눈본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임마뉴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목적은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오셨다 그리고 포레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시고 그야말로 원수를 갚으시기 위해서 원수를 신원하기 위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신원의 해, 해방의 해를 전파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임마뉴엘 하나님으로 오신 첫째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어요? 아버지를 보았고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지하시는 언약계를 만지기만 해도 죽었어요 우사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언약계를 그 수레로 소가 끄는 달구지 수레로 언약계를 블레셋에서 가져오는데 다리를 지나가다가 수레가 흔들려서 언약계가 떨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우사가 수레를 옮기다가 얼른 가서 언약계를 붙들었다 떨어지지 않게끔 그런데 그 언약계가 붙들자마자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과 임지하심을 접하게 되면 죽게 돼 있어요 감당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육체가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계에 와서 이것이 가능하게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가할 수도 있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접한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 가족으로 살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가족이 되었다는 그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깨에 정산을 메었고 말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이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아들 프랭클린 지금은 또 빌리그리안 재단의 지도자로 계시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오셨는데 그 어렸을 때 그 캘리포니아 숲을 이렇게 걷고 있다가 그 개미 떼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그 개미 떼의 앞을 보니까 전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프랭클린이 그 아들 프랭클린이 아버지 이 개미 떼에게 가지 못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있죠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네가 개미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개미 언어고 개미가 되어서 개미 언어로 개미에게 말을 해야 개미가 알아들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죽어가는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고 사람으로 나게 하신 그 비밀이 깨달아지더라 이거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은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게 됐다 이거야 그리고 마치 사람이 전기 작업을 하다가 그 2만 볼트 3만 볼트 전압에 그 만지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 자리에서 튕겨 나가면서 그 사람을 만진 사람도 죽잖아요 같이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정에 쓰는 전기는 우리가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변압기를 통해서 유용하겠습니까 뭐 불도 밝히고 음식도 조리하고 또 뭐 자동차도 움직이게 하고 또 방도 따뜻하게 하고 이러한 그 유용한 전기로 쓸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끔 해 주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인만웰 하나님으로 모셨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그 비밀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여러분 꼭 깨닫고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생기있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둘째로 인만웰 하나님이 오신 그 목적은 뭡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만웰 하나님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인만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그분의 신을 들지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분은 내가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도 내가 불을 던지러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무슨 불입니까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이 인만웰로 오실 때 바로 불을 던지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러 오셨다 그래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자 이 박 목사가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면서 물에 사정없이 여러분을 집어넣었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사진행바 된 걸 아닙니까 물에 완전히 침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부활했다 이거예요 물 위에서 올라올 때 부활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침례를 순종하는 거 첫 번째 순종이죠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인들에게 침례를 통해 침례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와 한몸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예식이 바로 침례 예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의 침례는 불로 침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타락방에서 그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에 힘썼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다 이게 그러면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건넘을 받는다 그래요 건넘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침례를 우리가 받을 때 주님이 주신 건넘을 받는다 건넘을 그 건넘을 받고 이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마치 마치 물침례처럼 성령 안에서 잠기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이야 성령의 전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몸 자체가 이제는 성전이라니까 이제 성전시대를 마감했잖아요 그래서 구의학시대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하심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성서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성전시대가 마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야 예 그래서 예수님을 본자는 바로 성전을 성전을 본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이제는 교회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그 교회시대는 바로 우리의 몸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 가하셔서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성전이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죠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성령의 전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믄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우리가 가늠하지 말라 이것은 몸으로 짓는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다 범죄는 몸으로 직접 짓는 범죄는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일은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 음행이에요 음란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소멸하고 회방하는 그야말로 성령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절하는 그러한 엄청난 죄에 속하네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세 가지가 조심할 게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음행하는 것 첫째 두 번째로는 우상에 들인 재물을 먹는 것 물론 재물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그리고 목매다 피채 먹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첫 번째로 가는 것이 바로 음행하는 것입니다 음행의 죄는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이 아니라 창기와 합하면 창기와 한몸이 되죠 어떻게 성령이 거하는 전이 어떻게 그렇게 가늠을 통해서 성령을 그냥 내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거룩함과 성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목적은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 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성전에서는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막과 같아 왜냐 성전이니까 성막과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한 배우고 우리가 지성을 쌓고 감정을 표현하고 또한 내 자유의지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혼의 기능인데 바로 성소와 같다 성소 안에는 일곱 초대가 있고 전설병이 있잖아요 교제를 상징하고 일곱 초대에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와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 일곱 영의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혼적인 기능 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을 쏟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는 자유의지를 바라는 그러한 성소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은 뭘까요 영은 지성소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자심 쉐키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룹 천사의 모양으로 언약괴를 덮고 있는 그 모양새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임자심을 상제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자의 영광의 빛이 불이 임자하고 있었다 바로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에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자유의지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결단하고 실행하기를 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교회를 가고 봉사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손으로 힘쓰고 대접하기를 힘쓰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것이 바로 지금 시대에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몸을 우리가 잘 간수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관리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또 가려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따로 주셨다 이게 뭐 그건 뭐 무차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뭐 율법에 따라서 거룩하고 부정한 음식 이게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녹황색 야초와 또한 건강에 좋은 흰 흰살 생선과 그리고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성한 그러한 식탁 컬러풀한 식탁 이러한 식탁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운동하는 것 먹는 것 잠자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몸 관리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관리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혹시 분노와 미움과 시계와 쟁투와 탐욕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늘 절제하고 우리의 마음의 관리를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늘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무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몸으로 행할 때 움직이는 성전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만웰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지하심 임만웰 하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마귀의 실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끼고 있습니까 마귀의 공격을 때로 느끼고 저는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어요 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겁니다 왜냐 우는 사자처럼 무할자를 찾아요 삼길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면하신 여섯 가지의 일이 있다 이거예요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첫째는 의심이야 의심 마귀가 하는 역사는 의심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성령을 올리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심을 떨쳐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둘째는 반항의 반항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한 교회에 모든 나타나는 성령의 임지하심을 소면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반항의 역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온전한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아니요가 없었고 예만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만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반항으로부터 지금 시대는 거부의 영이야 모든 걸 반항을 하려고 요사의 시대의 그 이 삼십대 그 흐름을 보면은 반항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거역하기를 좋아하는 잘 따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반항의 일을 물리치는 세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귀의 역사를 멸하십시오 어떻게 멸하셨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임무한열로 오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뭐예요? 평화로다 나는 평강의 왕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시면 어떠한 상황과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화가 넘치는 이게 마귀의 일을 면하시는 예수님의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불화입니다 불화 마귀가 주는 것은 분열과 시계와 쟁투예요 이 불화를 용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해주시는 성프란시스의 기도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이 되고 사람들과의 반목이 화목이 되는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먼저 두고 형제와 화해하라 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화합의 영으로 함께 해주는 줄 믿습니다 다섯째는 뭐예요 탐욕입니다 탐욕 탐심이에요 욕심을 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을 탐욕스럽게 구하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 이게 바로 마귀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탐욕을 어떻게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사람이 돈으로 살 것이 아니야 사람이 어떠한 지식이나 명예로 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포화가 다 담겨져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영적으로 만족하죠 또한 마음도 평화가 있죠 또한 육신도 질병에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질병을 가져온 거예요 죽이는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귀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이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뭐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취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여러분 마귀에 일하는 이렇게 보면 다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기도해 주면서 여러 군데에서 기도가 전화가 많이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에 여러 통화를 받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시간이 바빠도 응답을 해줘야 돼 그러다 보면 흑암의 권세가 드러나요 흑암의 권세가 소리 지르고 기도해 주면 너 왜 와서 그러느냐 죽이려고 그런다 다 똑같아 수많은 흑암의 권세 귀신의 역사가 드러났지만 너 왜 왔느냐 그러면 다 죽이려고 왔다 이것이 말이야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재산도 다 바치고 하나님께 너무 헌신해 못하게 못하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해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단순하게 천국 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의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있는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해요 멸하러 오셨다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좀 적용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왜 믿음 따로 왜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되냐 이거야 예수님이 인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라는 얘기야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탐대하라 이거야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 이거야 질병의 권세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야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거야 탐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사람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에 돈이나 권력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 이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라 믿음으로 나를 의지하라 나는 너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오는 거야 죽이려온 것이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속에 모시세요 교회에서만 모시지 말고 제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모시라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창대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력적으로 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혼신하게 되면 우리의 삶속에 하나님께서는 큰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뭐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거꾸로 하지 말라 거꾸로 자꾸 더하는 것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다음에 바라보면 안된다 이거야 마귀의 역사는 성령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며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진범에 거꾸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것 또 마감할 때 저녁기도로 마감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학생으로서 산다면 학생이 학생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우는 자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가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진정한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업을 축복해 주시겠어요 안 해 주시겠어요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여러분 자꾸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의를 구하기 위합니다 전도를 하기 위합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숨기기 위합니다 내 가족을 잘 부양 하기 위합니다 내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거예요 꼭 전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모든 잠자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시도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데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속에서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인가 또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우리와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기쁜 소식을 증가하며 눌린 자를 자유쾌하며 또한 병약한 자를 치료하며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오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인마니엘 하나님의 역사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토와 여러분의 삶 전반에 걸쳐 열매로 빛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